조금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물어볼 곳은 없고 답답했죠.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더라고요. 김포의 모든 일자리는 시민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.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김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앞서 생각하며 시민의 내일을 내일로 이어갑니다. 일자리는 김포의 디테일로부터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